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등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담대함,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건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소망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며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의 통로와 은혜의 유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 앞에서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상황을 견뎌내고 새롭게 바뀐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전한 피조물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로 이어진 것처럼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와 초부모로부터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학교와 교회와 사회에서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을 가지려 하지 않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극률히 여기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이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달려 있지 않았고 주변 나라들의 강대함에 달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성쇄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탐욕과 음란과 이기심과 생명경시의 모습을 근절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경의하는 이 나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저변으로 흐르고 확산되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이 나라가 지탱되고 운영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존재를 쳐서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항로를 수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경우에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 가장 못 믿을 집단으로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뽑혀타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모습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약 3500년 전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시평 기자가 불이한 통치자들과 악을 행하는 재판관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꾸밉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존속하려면 법과 질서가 바르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통치자가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재판은 공의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은 타락했습니다 정의에서 벗어난 재판들이 속속 자행되고 있었고 통치자들 역시 침묵과 방조로 불의에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독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불의와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귀머거리 독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평기자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열한기상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먼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통치자가 어떻게 담대하게 불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고통과 애한의 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재판관이 어찌 그들을 대상으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 당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불의와 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귀먹으리 독사가 의미하는 다른 뜻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브라 조련사가 뱀을 다루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록 맹독을 가진 코브라이지만 조련사에게 잘 조련된 코브라는 사람에게 해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련사가 통제할 수 없는 코브라라면 조련사가 아닌 보통 사람과 함께 있는 코브라라면 분명 그 뱀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한 욕심이라는 독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와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린 시편 기자가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확신에 찬 오조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민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보상하시며 악인에게는 보복하시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의 재판장이심을 고백할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와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가슴에 맺힌 원안을 결국에는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10편 58편은 10편 109편 137편과 함께 3대 저주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악인들이 받을 저주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 입속의 이빨을 모두 부러뜨려 주옵소서 흘러가 버리는 물처럼 그들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 어찌 보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으로 악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10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편 기자들이 지독한 저주의 말을 내뱉은 이유는 그들이 선과 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폭언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들이 단순히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켈러 목사님은 그가 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로운 동시에 악을 반드시 벌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분의 선하심의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내 모든 선함이 있다 나는 무한히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원한다 그리고 나는 무한히 정의롭고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는 일이 결코 없다 왜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하는 것일까? 그분이 악을 간과하신다면 완전히 선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10편 5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시의 내용이 불의와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나 판결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을 때 지은 시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올에게 쫓기던 때나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에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올은 자신의 왕권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올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사올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면서 사올을 살려주고 그의 거독자락만 칼로 살짝 베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사올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시라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다윗의 자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크리스도에게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기와 욕심과 무지로 인해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불이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 자신을 살펴 불의와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